효진 씨가 한 번 뽑아볼까요, 이번에? 어, 진짜 나다. 궁금하다, 궁금해. 와, 형하고 나고 한 번도 안 뽑혔네? 자, 뽑히고 싶구나. 어, 이게 은근히 뽑히고 싶구나. 자꾸, 자꾸! 자꾸, 자꾸 생각나는 사람. 자꾸 잔소리하게 하는 멤버다. 근데 이거 재밌다. 어, 재밌어. 잘 만들었다, 이거. 은근히 재밌어. 자, 뽑습니다. 뭐가 좀 좋아. 무서워. 아, 이제 진짜 뽑을게요. 저에게 3초만 딱 주세요. 1. 2. 3. 어, 그런 거 하지 마. 완전 중고들 같은데. 이거지. 이거져, 왜냐면 저희 멤버들 여러분들이 2 얼굴부터 시작해, 3초. 맞아요.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. 네.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한테 포함이 되는... 아, 대부분이 그래요? 아, 진짜? 그냥 누가 뽑아야 할지가 정말... 그런 거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... MK2? 어, 영희... 아! 어, 영희... 아! 와, 야! 너 오늘 1등이 다 뽑힌 거! 트리프 크라운이야! 아, 사실 고민했어요! 와이엇이랑 MK 고민했어요! 고민했어요, 둘 중에! 아, 와이엇 뽑았지! 와이엇이... 그럼 날 뽑지, 왜? 아, 한 번 더 뽑혀도 되죠? 아, 그런 걸! 아, 그러니까! 그래도 방송 솔직하게 해야지! 아, 그렇지, 그건 맞지! 왜 뽑았냐면요! 사실 저희 멤버 모두에게 약간 좀 포함이 되는 거긴 한데 혼자, 음... 딴 세상에 가 있어요! 아, 저희 모두에게 그거는 해당이 돼요! 다 딴 세상에 있어요! 아까 보셨죠? 와이엇도 계속 혼자 딴 세상에... 정답! 누가 들으려고 하는 거야, 도대체? 자꾸 쓸데없는 말 하는 멤버! 두제에 상관없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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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예요! MK가 어디 가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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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예요! 알리바이가 있어요! 진짜, 뭐, 넌 또 알리바이! 저, 정답! 자꾸 귀찮게 하는 멤버! 아, 그럼 왜 어떻게 귀찮게 해요? 뭔가 리얼하다! 아니, 귀찮은 건 아니지만... 있었네, 그런 일이 있었네! 아니, 귀찮은 건 아니지만... 약간 밥을 같이 먹고...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,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사람, 막 이런 거예요! 근데 사실 그거 먹으려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! 나가야 되고... 사야 되고, 뭐 해야 되고,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... 근데 꼭 같이 가자, 그러고! 안 가면 삐져요! 어, 그럼 안 삐지고 안 가면 또... 아니, MK가 유독 가자, 그러는 멤버들이 있나 봐요? 네, 밥 먹고... 아니, 눈에 보이면 가자, 그러는 거예요! 아, 저만 빼고요! 아, 저만 빼고요! 아, 맞아요! 너도 같이 가자 했거든! 가자 했대요! 어이가 없네, 그거 딱 한 번 갔다 그랬냐? 딱 한 번 갔다 그랬냐? 어이가 없네? 아무튼... 힌트 하나부터! 그럼 하나 더 줘봐요! 오케이! 모두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... 혼자만 못 들어요! 아니,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, 도대체? 뭐... 저도 잘 모르겠어요! 모르겠는데... 내가 다른 세상에 뭐 이해하는 게 조금 약간... 이게 좀 다르게 듣는 것 같아요! MK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본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멤버!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멤버! 자꾸 이상한 생각을... 이상한 생각을 해요? 이상한 생각이... 뭔가 말이 이상한데... 넘어가 줘! 집요하게 그래! 아, 재밌다! 알겠습니다!